아 지금은 밤 10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정확히 점심을 먹고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의상 때문에 배고파 배고파 얘 좀 봐요 얘 쓰러졌어 세경아 우리 끝나고 뭐 먹을까? 삼겹살 차돌박이 떡볶이 냉면 김치찌개 간장게장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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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니까 간장게장 아 나는 진짜 그냥 막 되게 기름진 음식이 되게 땡겨 나는 칼칼한 거 막 비빔냉면이나 아우 또 맛있겠다 김치찌개나 뽀깨탕이나 아구찜 나는 나는 막 기름진 거 치킨 돈까스 나도 껴도 돼 넌 뭐 먹고 싶어 끝나고 나는 초밥 그래도 괜찮다 초밥 해 너는 되게 웰빙적인 거 찾는다 나는 막 돈까스 치킨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그거 샤브샤브 샤브샤브 월남쌈 같이 하는 거 나는 쌀국수 붕뽀싸오 다 먹고 싶어 피자 진짜 배고파 이따 끝나고 빨리 먹자 순댓국 우리 끝나면 혜자 뜰 테니까 24시간 하는대로 알아봐야 돼 우리 집 앞에서 여기 가면 돼 순댓국 이따 가서 인증샷 찍을 거예요 좀 쉬자 우리 안녕 굿나잇 아무리 procur함 reaction 속에 И 복 복 복